주말 콘텐츠 많이들 사랑해 주셨는데 고영경 박사, 고영경 교수의 기업사들, 말랑말랑 기업사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요 고영경 교수님의 책이 있죠 아세안 시장의 게임 체인저 슈퍼앱 5개를 모르면 기회에 올라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영경 교수의 책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새롭게 바뀐 스튜디오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우리 EBS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주말에 또 머리 예쁘게 하셨군요 어제 여기 왔었어요? 어제 왔습니다 어제 왔었죠 상담소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증시 개장 상황까지 쭉 짚어봐야 될 텐데 한 7분 정도 남았고요 먼저 살펴봐야 될 거 뭐 좀 있을까요? 이번 주 일정부터 말씀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10일인데 금통위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긴 한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금리 인상도 언급을 하고 있어서 연속에서 금리를 올릴지 오늘 안 올리면 11월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렇죠 12월엔 금통위 없죠 그래서 11월에 올릴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LG전자가 원래 금요일날 발표하기로 했는데 연기를 해서 오늘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해요? 그래서 오늘 실적이 나오니까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관전 포인트는 GM 볼트 리콜 때문에 그게 대손충당금을 얼마나 좀 쌓았을지 그거 좀 지켜보시고 10월 13일 내일은 중국의 9월 수출입 데이터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내일 그리고 연준의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14일날은 중국의 9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미국에서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요 한국은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은 미국의 9월 소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를 예고하고 있고 미국도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한국과 미국이 공교롭게 옵션 만기일에 걸쳐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그렇게 됐고요 오늘 이제 먼저 보고서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 삼성증권의 이문영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자료인데 3분기 자동차 실적 프리뷰라고 보시면 좋겠고 중국이 좀 굉장히 안 좋은 데이터가 나오는 거 많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중국을 버리고 80% 시장을 얻다 그래서 이게 중국이 안 좋은 게 악재는 아니라고 적어주셨고 일단 칩이 부족합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데 이게 4분기 이후에는 좀 완화될 걸로 전망을 한 이유가 반도체 후공정 공장이 많이 있는 게 말레이시아인데 여기가 확진자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물류가 정상화되고 있고 내년 특히 하반기에 반도체 공장 증설 물량 공급이 많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좀 완화될 거다 이런 전망을 해줬고 중국은 여전히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현대차는 거의 점유율이 없고 그다음에 거기서 잘 나가는 기업들이 GM, 폭스바겐, 도요다 같은 기업들인데 오히려 이게 중국 쪽이 좀 안 좋아지면서 GM, 폭스바겐, 도요다한테는 오히려 이게 부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는 어차피 별로 없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크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이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4분기에 자동차 업종 투자 전략은 지난주부터 자동차가 우리나라만 좋은 게 아니라 조금씩 올라왔잖아요 현대차도 조금 반등했어요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 한 3일 정도 계속 상승했죠 그래서 3분기 실적 우려가 일단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됐고 현대기아는 10월 중순 이후부터 생산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판매 비중이 워낙 낮기 때문에 중국 경기 하강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중국을 대체할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공장 가동률이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지금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오닉5가 조금 인기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괜찮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가동률이 증가하면 중소형 부품사도 좋을 수 있으니까 금요일 날 보니까 중소형 부품사들 주가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하루 만에 일부 업체들이 막 10% 이상 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전략에 대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이미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타이어도 좀 보자 타이어도 두 차례나 가격 인상을 했고 4분기에 한 번 더 가격 인상을 준비 중이니까 타이어도 원가 점가가 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니까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빠졌다 이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번 반등장에서 며칠 반등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돋보했던 업종은 자동차 부품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옵션만기일 왜 걱정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옵션만기일이라고 무조건 하락한다 이런 건 아니고 아니죠 약간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진다 이 정도신 거죠? 옵션만기일에는 선물 옵션 이번에 옵션만 있는 건데 거기에 연계해서 외국인들이 주로 포지션을 많이 구축을 해놔요 예전에 한번 설명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콜을 많이 사면 상승 쪽이고 푸스 옵션은 하락 쪽에 베팅하는 상품이죠 외국인들이 그런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포지션을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거기에 한 번 바뀌는 날이 만기일인 거죠? 네 만기일을 하러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은 만기가 없어요 신용대출 내가 받지 않는 이상 근데 선물은 3개월에 한 번 옵션은 한 달에 한 번 만기가 있어요 그날 다 청산을 해버리거든요 그날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이어가는 방법도 있고 네 그걸 롤오버라는 표현도 하는데 근데 뭐 그렇게 옵션 만기일이 예전처럼 영향을 많이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 시장 규모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날은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 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58분이고요 장을 한 번 살짝 볼까요 그러면 네 현재 오늘 예상지수는 미국 증시가 이틀간 빠졌죠 그래서 물론 독일 시장이 상장돼 있는 유로 그쪽에 상장돼 있는 야간 선물 지수는 거의 보합 정도에 끝나서 나쁘진 않았는데 일단 오늘 코스피 예상지수는 마이너스 12포인트 정도 하락세로 좀 출발을 할 것 같고요 특히 삼성인자가 지난주 금요일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제 대부분 증권사에서 예상한 대로 목표 주가를 좀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이제 8만 원대까지 목표 주가가 좀 낮춰져가지고 오늘 오전장에는 삼성인자 하이닉스 출발이 조금 안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지수가 한 10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일단 시작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제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좀 좋았거든요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좀 주가가 큰 폭으로 급등하면서 좋았고 아까 이제 박병재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도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한번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자본이득세 도입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겠다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급등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지는 오늘 오전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시아는 괜찮았는데 미국 변수가 좀 있어서 시장은 일단은 좀 하락세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9시가 이제 됐습니다 네 현재 지금 삼성이자 하이닉스 공이 한 1% 정도씩은 반도체가 안 좋군요 반도체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도 한 1% 정도 밀리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시장은 일단은 한 10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시작을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좀 출발이 조금 좋은 편이고요 1.9% 정도 올랐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요새 대출 규제 이슈 때문에 카카오뱅크 흐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오늘도 2.4% 정도 추가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은 지난주에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대부분 좀 하락세로 일부 좀 출발을 했고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LG전자가 1.6% 정도 반등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지금 80달러 선을 넘어섰잖아요 국제유가 그래서 SO1이 3.3% 그리고 미국의 태양광 회사들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솔루션이 2.5% 주가 좀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비철금속 관련주죠 고려아연도 2.6% 그리고 오늘 이게 1%라서 미미할 수는 있지만 LG그룹이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LG, LG화학, LG전자 다 일제히 반등하고 있고 그 외에 금호석유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도 출발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반대로 좀 빠지는 기업들은 오늘 삼성 SDS가 아마 이제 이건희 회장 상속세 이슈 때문에 그거 좀 지분 매각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홍라이 여사도 삼성 연자 지분 매각한다는 일부 상속세 납부 때문에 그건 뭐 시장에 던지는 건 아니고 블록으로 이렇게 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겠죠 시장에 뭐 천주식 천주식 그러고는 좀 어렵죠 그러진 않겠지 HDS 켜놓고 삼성 증권 부르겠지 삼성 증권에서 기관 투자가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럴까 싶어요 신탁계획 맺은 것 같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그래서 그쪽 관련한 기업들이 좀 빠졌고 그다음에 SKC가 오늘 3.4% 정도 빠지고 있고 삼성전기도 한 2% SK하이닉스 SK아이테콘 그러니까 2차전지 소부장하고 반도체 기업들 주가 흐름이 오늘 상대적으로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셀트리온도 오늘 1.5% 빠졌고요 녹십자도 1.1% 특정 업종이 뭐 강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태양광하고 정유업체 빼고는 대부분 좀 시장 그 기업들 주가는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5포인트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기업도 역시 코스닥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딱폭을 좀 벌리네요 LNF나 첨보 같은 2차전지 소재업체만 조금 강해요 그나마 좀 강한 편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거의 다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대장주죠 데브시스터즈가 6.8% 한때 미국에서 미국 앱스토어에서 매출 3위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 좋았다가 오늘은 좀 밀리고 있고 시젠 같은 진단키트라든가 바이오니아 같은 바이오 기업들 셀트리온 주가 부진하다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쪽 섹터가 밀리면서 코스닥도 좀 부진한 주가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마이너스 4포인트 정도 948포인트까지 7만원 어쨌든 7만 200원까지 지금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 상황은 개인 투자분들이 조금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136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138억 정도 팔고 있고 기관 투자들이 260억 정도 좀 사고 있는데 일단 지금 삼성전자를 파는 주체는 외국인 같아요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225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정유주 위주로 좀 사고 있는 거에요 정유나 엘지화 같은 기업 화학 업종은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자동차 화학 쪽은 좀 사고 있고 전기전자는 정리하고 있고요 반대로 기관 투자들은 연기금에 오늘 좀 많이 삽니다 280억 정도 들어왔는데 오랜만에 좀 적감의 수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사는 거는 전기전자 그러니까 외국인이 파는 거를 조금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 기관 다 팔고 있고요 바이오 어떻습니까? 바이오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바이오가 지난주에도 안 좋았지만 이번 주도 좀 출발은 좋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대부분 좀 밀리는 아무래도 이게 지난주 경구용 치료제가 오히려 좀 악재로 작용했고 그 다음에 주말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젠가요? 머크가 경구용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더라고요 하겠죠 그래서 이제 FDA에서 결정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가 이미 노출은 됐는데 투자 심리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일단 오늘도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철강주들이 좀 괜찮은데 그런데 철강 금속 쪽에서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여전히 센 것 같아요 알루미늄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 쇠로 올라갔고 유가 오르면서 석유 관련주가 오늘 굉장히 센 편이고요 조선주도 사실 대체적으로 유가 상승 쇠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선옥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알루미늄이 전기차에는 진짜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알루미늄 파악 알루미늄 파악 그렇죠? 그래서 알루미늄 소재가 또 경량화 소재로도 많이 쓰여서 그리고 2차전지 오늘은 생산업체가 좀 괜찮습니다 엘지화학, 이노베이션, 삼성 SDI, 삼사 다 반등해주고 있고 도시가스 같은 원자재 관련주 한마디로 원자재 관련주가 다 일단은 상위 있어요 대부분 좀 상위권에 포진을 해 있고 그 밑에 2차전지 정도 그리고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회사 이런 기업들이 좀 강한 편이고 나머지 섹터들은 거의 다 밀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은행 업종도 대부분 좀 좋지가 않은 게 카카오뱅크 급락도 있는데 계속해서 대출 총량이 거의 목표치에 다 거의 도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목표한 수치를 거의 다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렇게 되면 대출 더 이상 못한다? 여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금리 수혜를 거의 못 보겠네 양을 못 늘리니까 대출 총량을 못 늘리니까 금리 오르면 마지는 좋아지는데 양을 못 늘려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주가 빠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확실히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3, 4 모두 다 1% 이상씩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빼는군요 0.6% 정도 하락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후반대 거의 2% 삼성전자 빠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반도체와 바이오가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밀리고 그 외에는 그래도 좀 잘 버텨는 주고 있어요 자동차도 견주하고 자동차 잘 버티네요 그리고 2차전지 괜찮고 그러네요 자동차가 현대차가 플러스 천원 어간 나는 거는 이 정도 장세에서는 잘 버틴다고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공급 충격은 이미 반영은 일이 된 상태에서 조금 이제 말레이시아가 좀 개선되다 보니까 자동차 쪽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가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뭔가 조금 시그널이 보여야 올라갈 수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현대차가 정말 암울했잖아요 끝도 없이 빠졌다가 말레이시아 가동률이 올라가니까 분위기가 바뀌어버렸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런 시그널이 일부 좀 나오면 조금 개선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외인들의 시각이 좀 너무 차가운 것 같습니다 계속 좀 매도하고 있어서 반도체 업종은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장은 이 정도 보고요 리포트 좀 확인하고 와서 다시 한번 장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사 주가가 지난주에 좀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메리츠 증권 보고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대로 컨텐츠가 좀 낫고 엔터는 조금 이제는 더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 보고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거 나오고 금요일날 이제 엔터주들이 좀 많이 흔들렸는데 하나금융의 이기온 애널리스트는 그리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고해야 된다 약간 좀 반박하는 보고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데뷔했던 신인그룹이죠 엔하이프니하고 에스파가 데뷔 1년만에 60만 장하고 40만 장이 넘는 앨범을 판매를 했는데 신인그룹의 실적 기여 속도가 매우 생각보다 가파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4대 기획사 합산으로 8개 팀이 데뷔를 한대요 기존의 아티스트들 말고도 신인그룹들이 기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오프라인 콘서트가 BTS가 이제 다 매진됐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투어가 재개가 되면 경험하지 못한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일부 엔터사 목표주까지 올렸는데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전세계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흥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은 못 보니까 불법 다운로드 통해서 보나 봐요 중국 사람들은 근데 그게 이런 식으로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중국이 넷플릭스 규제를 발표할 수는 없잖아요 넷플릭스 못 보니까 그래서 짝퉁 시장이 너무 커져가지고 실물 CD가 지금 중국에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디지털 앨범에서 실물 앨범까지 중국이 규제를 할 거라는 우려가 좀 있는데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엔터주를 볼 때 그건 좀 너무 과한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K-POP만을 겨냥한 규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미 중국에서 활동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 그리고 21년 올해 모든 기획사가 사상 최대 영업이익도 달성했고 또 내년에 굉장히 많은 팀들이 데뷔하니까 계속 긍정적으로 보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의 반박하는 보고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주에 대해서 이기훈 에너스트는 여전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서들이 서로 다를 때는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번 메리츠의 보고서는 엔터가 아예 나쁘다기보다는 좀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더 올라가기 위한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거고 그런데 이기훈 에너스트는 내년도까지 본다면 여전히 그림 좋다 그러니까 좀 크게 보면 나쁠 게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스타일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리에셋의 유명간 에너스트가 이번 주에도 이제 이익 동향 좀 자료를 내줬는데 이번 주에는 전 세계 주당 순익 증가율이 0.2% 정도 증가했고요 선진국은 증가를 했는데 신흥국은 조금 감소한 걸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추정치가 조금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우리 한국은 3분기는 늘어났습니다 0.7% 늘어났는데 내년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삼성인자가 좀 하향 조정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현재 12개월 후에 예상 순이익을 대비한 코스피 PER은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10.2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업종으로는 운송이 좋습니다 대한항공 좋고요 IT 하드웨어 쪽에서는 LG 이노텍 추정치가 좀 올라갔고 철강도 추정치가 올라갔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기계 쪽도 괜찮고요 다만 이제 내려간 쪽은 한국 전력이 좀 내려갔고 호텔 레저 쪽도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카지노 규제하다 보니까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조금 실적 추정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은 여전히 안 좋고요 LED 디스플레이가 많이 떨어져 있고 반도체도 삼성인자 하이닉스가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대표 바이오도 추정치가 일부 좀 하향 조정됐다는 거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다 보니까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미국이나 우리가 그 사람 표현으로는 남조선이나 주적이 아니다 이런 또 메시지를 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또 이게 약간 주식시장에도 그게 뭐야 아난티아토?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메시지를 내놨다는 속보가 또 뉴스들에 좀 뜨고 있네요 그리고 또 리포트 어떤 거 있습니까? 아니면 뉴스가 있나요? 그리고 리포트에서 오늘 좀 보다 보니까 요새 양극재 회사 오늘도 주가가 좋은데 근데 요건 이제 삼성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조금 약간 리스크 관리하자는 또 보고서예요 2차전지 양극재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것도 한번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장정은 애널리스트고요 양극재 주가 강세와 리스크 좀 더 파보기라고 좀 리스크 요인들을 한번 점검해보자 왜냐하면 2분기까지는 중국 업체들이 한국보다 월등히 앞섰는데 소재 업체들이 근데 3분기 들어와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근데 셀 업체 이제 엘지화학이나 이노베이션 같은 전체 배터리 메이커들은 4.6% 시장보다 좀 떨어졌어요 근데 소재 업체들은 48.3%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지수보다도 월등히 강한 성과를 냈고 양극체만 64.7%가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올해 9월 말 이제 올해부터 9월 말까지 에코프로비엠이 175% 올랐고요 주가가 LNF가 150% 오늘도 오르고 있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인데 이 오르는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에코프로비엠이 얼마 전에 10조 원대 계약도 맺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2023년까지 반영한 걸 25년까지 반영을 하면서 수주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에 당연히 뭐 주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리스크 요인은 뭐냐면 올해 PER이 88배래요 이 업체들이 이제 평균을 내보니까 근데 25년까지 PER을 내보니까 29배 정도 된다 25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약간 주가가 고퍼주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결코 싼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을 좀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적 시즌 너무 시장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숫자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 왜냐하면 만약에 미스가 나면 고평가되면 주가가 부러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양극체 업체들 실적 시즌에 좀 긴장하면서 실제 성과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미스가 되면 좀 안 좋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메탈 가격이 요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리튬, 코발트 리튬 가격 같은 경우 탄산 리튬이 올해 들어서 253%나 올랐대요 가격 자체가 리튬이온 베이스니까 그래서 니켈 일부 니켈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닌데 니켈 가격 자체도 7년 내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무섭냐면 몇 년 전에도 한번 양극체 업체들이 주가 올랐다가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면서 주가가 완전히 곤두박질 친 적이 있어요 폭락하면서? 왜냐하면 재고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유주랑 비슷한 거죠 원유 가격 올라가면 실적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양극체 업체들도 이런 메탈 가격 올라가면 재고를 쌓아놓으니까 실적이 재고 자산 평가에 이익을 얻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안정적으로 재고가 움직여지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 몇 년 전처럼 갑자기 무너지면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현실화된 게 아니라 이분 의견은 뭐냐면 조금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온 주가에서 조금 리스크 관리도 일부 해놓자 그런 내용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료는 삼성증권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삼성전자가 7만 원 벽이 깨졌네요 6만 9,800원이에요 현재 네 그래서 호실적 발표한 다음에 바로 빠져버리네요 이런 케이스들이 많죠 거의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하고 올라간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이번에는 4분기 내년 초까지 전망이 계속 꺾이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글쎄죠 지난주에도 송명섭 의원 한번 모셨는데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서 그러시죠 준비해 주신 거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스튜디오에서 계속 또 함께해 주실 우리 EBS 투자증권의 염성환 가까워지셨죠 이사님 네 좀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아 그렇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도 안 맞고 올 수 있지 비도 안 맞고 지하로서 지하로서 바로 연결되나요 그럼 바로 연결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염성환 이사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대를 대표했던 1등 주식 피터 린치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수익률 10배 10백원은 시대의 1등주에서 탄생한다 2년 연속 수익률 1위 올해의 펀드 매니저 이한영 본부장이 돈이 몰리는 산업의 1등주를 미리 파악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바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한영 본부장이 실전 매매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지표와 데이터만을 골라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당신도 1등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가까운 서점에서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를 검색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을 라이브로 첫 방송을 했네요 아침 6시 30분부터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그런데 이쪽 길로 이렇게 출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IFC는 여기서 멈췄고 그렇죠 백화점은 한 10시쯤에 문의니까 네 파크워는 이제 공실이 아직도 한 반 정도 공실인데 그래도 참 일찍 출발 일을 시작하시네 아 그럼요 보니까 9시 넘어가니까 인정이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7시 때 인정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일찍 시작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 그분들이 이제 스마트폰 보시면서 3프로 TV를 켜고 가시는 모습 참 감동적입니다 월스트리프 모닝브리프를 오늘 처음 여도원 앵커하고 장우석 본부장 그리고 이왕윤 교수 김석환 애널리스트들이 같이 했는데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제 나와서도 계속 밤늦게까지 이제 리허설 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다지 큰 방송상에 뭐 지장이 있었거나 그렇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했는데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제작진들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제작진이 지금 조정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장만 좋으면 이제 되겠다 장만 이제 반등하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또 저희 찾아주시는 만큼 저희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오픈 스튜디오에 대해서 이제 처음 이제 선을 보여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뭐 방송국들이 오픈 스튜디오를 좀 가지고 있죠 방송국 내에서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근데 저희 오픈 스튜디오는 좀 다른 성격의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이게 한국 최고의 어떻게 보면 스팟이죠 더현대 입구에 있는데 저희가 방송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서 뭐 얼만큼 큰 그것도 즐거운 일이긴 한데요 그것보다는 이 스튜디오와 3%가 지금까지 4년 동안 이런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면서 축적된 저희의 경험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뭘 한다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 유튜브죠 대부분 유튜브를 새로 만들려는 재능 있는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이 장소와 또 저희 인력 그리고 저희 시스템을 함께 공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픈 스튜디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게 뭐 더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대목이긴 한데 워낙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 힘드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런 분들에게 미력이지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스페이스와 이런 시스템으로 오픈 스튜디오를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으로 꽤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봤는데 앞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덕으로 이런 좋은 공간을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저희 모습을 공개하는 그런 의미의 오픈도 있습니다만 여러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 또 꿈꾸는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저희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린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저녁 5시부터 컴퍼니 백브리핑이 준비되죠 그렇습니다. 기업 이야기를 하는 또 컴퍼니 백브리핑부터 시작해서 또 저녁 6시에는 장마감 상황 등등 여러 가지 전해드리는 저녁 라이브 또 그 이후에 백브리핑과 글로벌 라이브까지 쭉 또 이어지니까요 저녁 시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저희는 7시 반이지만 6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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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진 자막 기타 Movทę